안녕하세요. 세븐틴입니다. 한국에 계신 캐럿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드디어 영화 세븐틴 파워플로우 드물비의 CGV 예매 오픈이 되었습니다. 지금 바로 CGV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저희 영화를 예매하실 수 있는데요. 특별관 스크린X, 4DX, 그리고 두 특별관이 합쳐진 4DX 스크린까지 다양한 사연관에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소식. 이번 봄 우리 극장에서 다같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멋진 무대와 노래들로 곧 찾아갈게요. 캐럿 여러분 그럼 우리 곧 만나요. 안녕.